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부다페스트. 도시 중심에 도나우강이 흘러 도나우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경관이 아름답다. 부다페스트는 언덕이라는 의미의 부다와 평지라는 뜻의 페스트가 합쳐진 것으로 과거에는 별개의 도시였다. 1872년 도나우강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나눈 두 도시가 합병. 오늘날의 부다페스트가 된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세체니 다리. 부다와 페스트를 연결하는 10개의 다리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다리 양쪽에 사자상이 있어 사자다리라고도 불린다.